우리는 기후의 길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의 길이 비싼 시기다 40% 정도의 침묵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일종한다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기 중에는 여러 가지 온실기체가 있는데 온실기체가 한번 대기 중에 배출이 되면 오랜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잔존하는 그런 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금방 사라지는 그런 온실기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잔존하는 기체를 장기체류 기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번 만들어지면 짧은 시간에 10년 이내에 사라지는 그런 물질들을 단기체류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는 어떤 물질도 이루어져 있는가 얘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를 조성하고 있는 물질은 질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9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르곤이라고 하는 기체가 0.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99.9%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 물질, 즉 질소 분자, 산소 분자, 아르곤 이것은 어디에 있든 적어도 중간권 이내, 지상으로부터 한 80kg 이내까지는 고도에 관계없이 그리고 장소에 관계없이 이 조성 성분이 거의 일정합니다 질소 분자가 약 78%, 그다음에 산소 분자가 한 2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르곤이 0.9%를 이루는 이 조성비는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상 부근에서는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공기 밀도가 크니까 질소, 산소, 아르곤 이런 양이 많고 그리고 단위 최적당 양이 많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단위 최적당 들어있는 공기 양이 적으니까 질소의 양도, 산소의 양도, 아르곤 양도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가 78%가 산소가 약 21%, 아르곤이 0.9%라고 하는 이 조성비만큼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소 분자, 산소 분자, 아르곤 분자는 일단 대기에 존재를 하게 되면 즉 수천 년 정도씩 대기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기체들을 연구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소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그 양이 계속 변하는 이런 기체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증기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또 여름철에 후딱지근할 때 이럴 때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막지근에 가면 수증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혹은 북극지방이나 남극지방에 가면 거기에는 공기 안에 수증기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도 또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다른 것이고 또 지구의 온도가 높은 시기하고 온도가 낮은 시기 보면 온도가 낮은 시기에는 수증기가 적고 온도가 높은 시기가 되면 수증기량이 많아지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도 그 양이 변하고 장소에 따라서도 양이 상당히 변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메탄 같은 경우도 목초지 같은 데, 목장 이런 데는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천연가스를 포집하는 곳, 혹은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곳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존의 경우에도 여름철, 봄철 이렇게 되면 오존 주의보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또 오존이 사라지죠 겨울철에 되면 또 오존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오존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양이 많았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에어로졸 같은 것은 먼지인데 우리가 잘 기억을 하죠 중국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려올 때는 그야말로 한치 앞에 안 보일 정도로 혼탁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에어로졸이 많은 거죠 그런 거 하면 북쪽에 한파가 내려온다든가 혹은 태풍이 지나간다든가 그럴 때 보면 공기가 깨끗합니다 초미세먼지 0 혹은 3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나오죠 에어로졸이라는 양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수증기, 물은 한번 정발했다가 그게 응결해서 비로 내릴 때까지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메탄은 대기 중에 한번 배출이 되면 한 10년 정도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그리고 오존의 경우에는 낮에 생겼다가 해가 지고 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몇 시간 정도밖에 수면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에어로졸 같은 경우도 한번 만들어졌다가 사라질 때까지 에어로졸이 좀 무거운 것, 입자가 큰 것 이런 것들은 수일 만에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한 달 정도 대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오존, 에어로졸처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조성 성분이 자꾸 변하는 이런 것들을 별량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별량기체는 대부분 수명이 짧습니다 대기 중에 한번 배출이 되면 대기 중에 물질이 만들어지더라도 대기에서 사라지는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짧게는 50년에서부터 한 300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수명이 아주 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메탄의 경우는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명이 짧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아산화질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이산화탄소 1위, 그다음에 메탄 세 번째가 아산화질소 N2O 이렇게 되는데 아산화질소의 경우는 수명이 113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든가 혹은 아산화질소는 수명이 약 100년 정도 되니까 오래되기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하느냐 혹은 금방 사라지느냐 하는 것은 상대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질소분자나 산소분자, 아르곤 이런 것들은 대기 중에 한번 만들어지면 수천 년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이산화탄소라든가 아산화질소의 수명 한 100년 정도도 짧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온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지구온난화를 가져온 것은 온실기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실기체는 사실상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타깃을 정해야 됩니다 주요 물질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제 대상으로 하는 온실기체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여도가 높은 순서대로 적어보면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가불화탄소, 육불화항 이런 물질들 합쳐서 6가지가 있는데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농사질 때 우리가 비료 뿌리는 데 주로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우리가 연료, 석탄을 뗀다든가 천력개서를 뗀다든가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불화탄소나 가불화탄소, 육불화항 이런 것들은 산업 공정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은 아니고 산업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기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면 지구온난화지수라는 용어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영어로 보면 글로벌 워밍 글로벌 워밍이 지구온난화 이렇게 되는 것이고 포텐셜을 하는 것은 가능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지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산화탄소 1kg이 유발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효과에 대해서 다른 기체들이 1kg의 다른 온실기체들은 어느 정도나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가 하는 상대적인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지수에 보면 이산화탄소 1kg이 가져오는 지구온난화 효과가 1이라고 친다면 배탄의 경우는 그것보다 한 20배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산화지수는 300배가 넘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 외에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가브라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게는 150배 많게는 2만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지구온난화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온실기체는 그 양은 대단히 적지만 지구온난화지수 같은 양을 비교하면 이산화탄소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지구온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보다도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맨 아래쪽에 있는 저 세 가지 기체에 대한 규제가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반도체 이런 곳에서 반도체 세정을 할 때도 과브라수수 같은 걸 사용하는데 저것의 경우에는 이제 매년 1년이 지나갈수록 한 20%씩 감축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국제협약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R&D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번 사용한 과브라수수 이런 것들을 대기중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비용을 들었으라도 적어도 다시 재포집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하는 이런 연구, 기술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기여도 하는 것은 지구온난화 물질 6가지 중에서 지구온난화를 실제 가져오는데 어떤 물질이 얼마나 기여하는가는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면 과반 한 55%가 이산화탄소의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메탄이 15% 그리고 아산화질소가 6%가 되고 나머지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3가지 물질이 24%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저 3가지 물질을 평균하더라도 한 물질당 8%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3가지 물질 산업 공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저 물질들이 지구온난화 과정에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저것은 산업계에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일반 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별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아래에 있는 3가지 물질들이 지구온난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기후위기 얘기하면 석탄을 많이 떼서 그래, 석유를 많이 떼서 그래 그래서 화석연료를 바꿔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화석연료만 바꾼다고 해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물질들도 함께 지켜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 오는 가시광선, 파장이 짧은 것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지표가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는 적외선을 흡수해 가지고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기체 온도도 올라가는 것이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도 또 에너지를 냅니다 적외선은 그래서 온실기체가 낸 빛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흡수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구온난화 효과가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가야 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이기 위해서 기후변화 회박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각국이 어떻게 노력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에 되면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를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과를 보면 UN의 주제로 국제회의를 하면 각 국가들이 온실기체를 대폭 줄이겠다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연말에 되어서 우리가 대기 중으로 인간 활동을 통해서 대기로 내보내는 온실기체 양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다 모아보면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낮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얘기고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얘기는 화석률 사용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산화산소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38기가톤, 이걸 억톤으로 바꾸면 380억 톤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금방 이산화산소 배출량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2021년 한 해가 지나니까 39.3기가톤, 393억 톤으로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393억 톤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오기 전 상태보다 오히려 더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2022년의 경우에는 아직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사용량이 줄고 그 대신에 석탄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와 석탄의 경우에는 똑같이 화석연료이지만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얻을 때 천연가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면 석탄을 떼서 얻는 양보다 이산화산소 배출량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가스를 적게 쓰고 석탄을 많이 떼었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산화산소 배출량이 2021년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고 UN 기관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United in Science 하는 종합보고서가 2019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지금 상태로 쭉쭉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시작하게 되면 2030년이 되면 52에서 58기가톤 정도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2030이 되면 불가한 8년인데 8년 후가 되면 지금에 비해서 거의 한 60, 70%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 전부 다 멸종한다는 정말 비상시국이라는 생각을 타짐하지 않으면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 손을 금방 훌쩍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 중 있는 온실가스 농도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하는 것을 산업혁명이 일어난 1756년이죠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든 게 1756년 이렇게 되는데 그 전과 후 전기기관이 만들어졌을 때를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이전과 오늘날 온실기체 농도를 비교해 보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50% 늘었죠 149%가 됐고요 그 다음에 메탄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262%가 늘었고 아산화질소의 경우도 123%가 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과보라수사로라든가 이런 건 어떻느냐 하면 그런 물질들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화학자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물질이 과보라수사로라든가 프레온가스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온실가스 하면 CO2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가 있는데 사실은 국제기구라든가 전문가들은 난 CO2, CO2가 아닌 온실기체, 물질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산화탄소가 한 50%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아닌 온실기체가 지구온난을 가져오는 능력이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아닌 온실기체, 여기에도 대단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CO2 물질은 선진국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도국, 중국도 개도국에 해당되는 것이고 인도도 개도국, 한국도 개도국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최근까지 오랜 기간 200년을 두고 석탄을 많이 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동안 대기 중에 배출했던 이산화탄소 양을 다 모으면 개도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배출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난 CO2, CO2가 아닌 물질 같은 경우는 개도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온실기체를 배출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도국도 함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난 CO2 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선진국, 개도국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 CO2 물질에 대해서 대단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CO2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CO2에 비해서 절대 농도라든가 배출량으로 치면 훨씬 양이 적지만 이게 지구온난화 지수값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 물질은 조금만 증가해도 실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양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난 CO2 물질 배출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대단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이죠 이산화탄소는 한 번 배출이 되면 한 수백 년, 적어도 50년에서 한 300년 가까이 대기 중에 적체를 합니다 그리고 지구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열이 바다 속에 많이 저장이 됩니다 바다는 파도가 계속 치는 거죠 그래서 파도가 2m 정도, 파고가 2m 이하가 되면 바다가 잔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파고가 2m라는 얘기는 물 속으로도 2m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4, 5m 정도는 물이 계속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높아진 해수 온도는 적어도 한 4, 5m 정도까지는 혼합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문 해수 온도는 함께 올라가게 가니까 바다의 열이 많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열이 해양 대기 대수환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깊은 심해로까지 열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 중에 온실기체를 지금 많이 배출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파리협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각성을 해서 내일부터 온실기체를 한억 배출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약속을 하고 실천을 한다 손치더라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금방 줄어드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산업혁명 이후 1750년대부터 대기 중에 쭉 배출시켜 놓은 이산화탄소 양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이산화탄소는 화학적으로 안장하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대기 중 오랫동안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 온도 계속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대기 중의 온도는 해양 속에 저장이 됩니다 이 해양의 지구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열이 이미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아주 빠르게 줄인다고 손치더라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자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명이 짧은 온실기 가스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메탄이 되겠습니다 메탄은 지금도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지구 온도를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탄이 무슨 것은 이게 자연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산에 가면 가을에 낙엽이 지고 이렇게 해서 명산이 가면 갈수록 부엽토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엽토에는 미생물들이 여름이 온도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부엽토를 분해를 하면 거기서 이산화탄소도 나오지만 메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탄이 심해 바다 깊은 곳 그리고 동토이 땅 이런 곳에 들어가면 땅 속에도 얼음의 형태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서울은 주변 아닙니다만 우포너비라든가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은 섭지기가 있죠 그 섭지에도 메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메탄이 녹아서 그 자체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섭지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성 부엽토 이런 것들이 미생물의 분해를 받아 가지고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알래스카에 있는 섭지입니다 알래스카에 봄이 와서 얼음이 녹으면 마치 우리 연꽃 뭐 비슷하게 저게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혹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겠는데요 저게 바로 저 섭지 밑에서 대량으로 올라오고 있는 메탄입니다 메탄이 올라오면 저런 모습들이 뛰는 거죠 그래서 이 우포너비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 가서 주의있게 들여다보면 밑에서부터 부글부글부글하고 기체가 막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섭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메탄 이런 것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토가 굉장히 빨리 녹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 이런 데에서는 석유, 가스, 저장고가 지반치마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기도 하고 이런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때 땅 속에 있는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땅 속에 있던 메탄이 녹아가지고 대기중으로 올라가면서 공격이 생기고 그래서 그 땅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아주 쉽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구동토층에서 올라온 메탄이 얼마나 많을까 이걸 보면 검색이 안에 이 중에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대폭 감축을 해도 한 30% 가까이는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 상황대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이 되어가면 United in Science 보고서에 보면 지금처럼 가면 2030년이 되면 1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8기가톤까지 늘어난다 지금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온실이 제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영구동토층에 들어 있는 저 어마어마한 양의 기가하는 것은 10억입니다 150기가톤이라는 얘기는 저기다 10억을 더해야 되니까 1500억 톤의 메탄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 1500기가톤이 되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지구온난화 효과가 크니까 또 거기에다가 3을 곱해보면 4500기가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온실기체가 땅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대기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대단히 적다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빨리 대응을 해도 영구동토층에 있는 탄소 양의 약 30% 정도가 대기준으로 올라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블랙카본이라는 겁니다 블랙카본을 보면 석탄, 석유, 나무 등 탄소를 포함한 연료가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걸음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게 블랙카본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 지금도 보면 한 10년, 20년 탄 경유차가 지나갈 때 보면 매연이 확 분부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매연 이것도 중요한 블랙카본이 되겠습니다 블랙카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저게 저감장치를 달지 않으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도심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3세계, 동남아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수십 년 된 경유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거기에서는 엄청난 매연이 나온다는 것을 그 지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수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블랙카본 자체가 햇빛을 흡수했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뜨거워진 거죠 따라서 뜨거워지면 뜨거워진 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공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구온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정도가 블랙카본 같은 것도 다 같이 넣었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가져오는 지구온난화 기여도는 40%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블랙카본이 기여하는 것은 18% 정도가 된다 즉 이산화탄소,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는 이산화탄소가 가져오는 지구온난화 효과에 약 50% 가까이나 지구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국제사회에서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6가지 주요 물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거기에 빠져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블랙카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카본에 대해서는 17번째 시간에 주제로 잡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F competition KF competition KFMo KF Estoyosten LBS KF 감사합니다.